도대체 누굴 그렇게 찾는데? 허순영? 허치영? 아니면 둘 다인가? 아 몰라, 기억도 안 나 13살 때 부모님 이혼하고 30년 동안 3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어 그래서 허치영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누구예요? 제 딸이요 너무 귀여워요 혹시 그...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가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를 더해가는 가운데 이번 회에는 허순영의 쌍둥이형 허치영을 추적해가는 재원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허치영의 존재를 쫓아가는 재원의 곁을 언제나처럼 태호가 지켜주는데요 이쯤 되면 태호가 재원의 친동생이라는 추측은 거의 확실해진 듯합니다 참고로 태호는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하는데요 7년 전 한국으로 가족을 찾으려고 귀국했던 재원은 남아있는 마지막 가족이 재원이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조울증을 앓는 누나의 삶에 자신이 괜시리 끼어들어 문제를 일으키기 싫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재원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양원까지 가서 재원이 알아낸 사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윤진과 사귀고 있는 게 남편의 쌍둥이 형일지도 모른다는 재원의 신락 같은 희망은 아주 산산조각나버렸습니다 허치영은 몇 년 전 요양원에서 죽었고 30년 동안 연락도 모른다고 했던 순영은 이때 요양원에 와서 치영의 장리까지 치러줬다고 하네요 결국 순영이 한 말은 거짓이었고 윤진과 불륜을 저지르던 남자는 순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영과 순영 중 누가 지금 재원의 남편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애초부터 치영이 순영을 죽이고 순영을 연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윤진이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당당해한 이유를 조금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윤진에게 그 남자는 순영이 아니라 치영이기 때문이죠 한편 이번에는 윤진이 아린이를 스케치하며 자기 딸이라 부르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실제로 아린이가 윤진의 아이라면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가 이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재원은 아이를 낳자마자 사산했고 윤진이 자신의 아이를 재원에게 키우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순영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가 하려는 복수의 미스테리가 언제쯤 밝혀지게 될지 벌써부터 다음 해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